본 영상은 개인마다 알고 있는 사실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 문세광은 지인 요시 미키코의 남편 요시 유효의 이름으로 여권을 발끝받고 권총을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이 일어난 1974년 8월 15일 오전 7시 문세광은 숙박 중인 조선호텔 프론트로 전화를 걸었다. 문세광은 권총에 실탄을 장전한 뒤 다지 허리춤에 숨기고 오전 8시 40분에 포드20 호텔 택시를 타고 식장으로 출발했다. 운전자님, 국립극장에 도착하면 내려서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거 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님. 그는 당시로서는 큰돈인 1만 원을 호텔 택시 기사에게 주었다. 그것은 본인의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던 것이다. 국립극장으로 가는 도중 문세광은 왼쪽 옆구리에 숨겨둔 권총으로 손을 넣어 총에 공위치기를 올려놓았다.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가 9시. 문세광을 태운 승용차는 국립극장 정문에서 검문을 받지 않고 들어가 극장 계단 아래에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리더니 부탁받은 대로 뒷문을 정중하게 열어주었다. 175cm 정도의 키에 약간 통통한 몸집, 검은색 외투와 테두리가 검은 안경, 중절머를 쓴 문세광은 기사가 공손히 예의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계단을 올라갔다. 문세광은 왼쪽 현관으로 향했다. 당시 현관에는 대통령 경호원이 3명, 경찰관이 8명 근무 중이었다. 정중하게 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외제차에서 내리는 문세광을 별다른 검사 절차 없이 통과했다. 반듯하게 차려있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그를 본 경호원들이 고의 인사라고 생각하여 통과시켰던 것이다. 여기에는 그가 일본인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점도 한몫했다. 당시 경호원들은 훗날 이루어진 조사에서 지난 3.1절 행사 당시 외국인에 대한 경호를 너무 심하게 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했다고 나중에 밝혔다. 즉, 외국인에 대한 검문이 느슨해진 틈을 적절히 이용했던 것이고 여권상 이름은 요시 유키오였던 문세광은 그날 매우 운이 좋았던 것이다. 극장 안으로 들어온 문세광은 1층과 2층 로비를 오고 가면서 저격의 기회를 노렸다. 그는 통로에 카펫이 깔려있는 것을 보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갈 때 저격하려고 카펫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다. 장시간 같은 장소에 머물다가는 경호원의 검문을 받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세광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 1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자신이 먼저 경호원에게 다가가서 일본어로 대화를 걸었다. 우시록 도라오 일본 대사를 기다리는데 혹시 오지 않았습니까? 경호원이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극장 로비는 여기 뿐인가요? 극장 로비는 여기 뿐인가요? 경호원이 대답했다. 2층에도 있습니다. 경호원은 문세광을 2층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문세광은 아, 1층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었지라고 하면서 1층으로 되돌아왔다. 경호원은 다른 간부 경호관에게 그를 인계했다. 경호원은 저분이 일본 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계받은 경호관은 문세광을 보고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박수를 받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네 분이 입장받고 있습니다. 이윽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자 경호관은 문세광의 팔을 잡고는 기둥 뒤로 데리고 가서 서 있으라고 했다. 문세광은 박정희 대통령 네에가 입장하는 것을 지켜보고 약 10분 정도 로비에 머물렀다. 문세광은 다시 로비 근무자에게 다가가서 일본어로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일본어를 모르는 근무자는 문세광의 요청에 긍정도 부정도 아닌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락의 메시지로 알아듣고 로비에서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니 출입국 근무자가 비표를 달지 않은 글을 제지했다. 문세광은 로비 근무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들어가도 좋다고 이야기했다고 둘러댔다. 역시 일본어를 모르는 출입국 근무자가 로비 근무자를 바라보니 그가 별다른 표정의 변화 없이 문세광 쪽을 바라봤다. 로비 근무자가 별 말이 없자 역시 이를 들여보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문세광을 1층시석 맨디 열해 제1교포석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혔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 중이었다. 당시 행사는 KBS, MBC, TBC, TV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고 동화방송, 동양방송, 기독교 방송 등 라디오 채널에서도 음성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6분 드디어 경축식의 클라이맥스라 할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가 낭독되기 시작하였다. 이날 경축사의 내용은 평화통일 3단계 기본 원칙이었다. 문세광은 약 10분간 연설을 듣고 있었고 이윽고 저격을 결심하고 허리침에 권총을 배 밑으로 옮기려 했다.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10시 23분경 박정희 대통령이 이 구조를 말하던 순간 당 소리가 났다. 앞서 문세광은 언제든 쏠 수 있게 권총에 공이치기를 올려놨는데 긴장한 채 권총을 꺼내다가 격갈대어 자기 자신을 쏴버린 것이다. 총탄은 문세광의 왼쪽 허벅지를 관통했다. 문세광은 허벅지로 오바라자마자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1층 B석과 C석 사이의 통로로 나와 연단을 향하여 뛰어갔다. 통로 쪽 자리엔 경찰관들이 앉아 있었으나 아무도 문세광을 제지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관객석에서 비명이 울려 퍼지며 두 번째 총소리가 울렸다. 총탄은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 중이던 연설대를 마쳤다.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문세광의 아래층 중앙 뒷줄에서 단상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목격했다. 시석 가운데 앉아있던 광복회원 이혹시가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쳤고 그제서야 잡아 하는 소리가 장래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장래가 웅성거리는 사이 문세광은 이미 단상 및 시립교양악단이 자리 잡은 곳 2미터 앞까지 달려나갔다. 여기서 경축사를 낭독하는 박정희 대통령까지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였다. 그는 시석 맨 앞줄에서 권총 사격 자세를 취한 후 산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제3탄은 불발되었다. 제4탄은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대 뒤로 몸을 숨겨 보이지 않자 오른쪽에 있던 유경수 요사를 잘못 쐈다. 18.2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유경수 요사는 총탄에 머리를 관통당했다. 제5탄은 단상 위에 태극기를 마쳤다. 그때 독립유공자 자리에 앉아있던 서대문세무서 재산세계장 이대산이 문세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연단 위에서 경호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대를 둘러쌌다. 그리고 다른 경호원들과 시석의 독립유공자들이 문세광을 덮쳐 제압했다. 그가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이 튀어 시양 바이올리니스트 김영목의 왼땜에 맞아 기부가 2cm가량 찢어지는 찰과상을 입었다. 식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웅성거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다. 도민의 총에 머리를 맞은 유경수 요사는 의자에 앉은 채로 비스듬히 뉘어졌으며 당시 중계 카메라는 카메라를 급히 돌려 연단으로 뛰어나오다가 넘어져 청중들의 둘러싸인 문세광의 모습을 2초간 클로즈업했고 충격적 상황에 놀란 조종실은 다른 중계 카메라로 화면을 넘겼는데 이 카메라는 단상 위 벽을 비추게 되었다. 그러나 연단 마이크는 꺼지지 않은 채 계속 송출되고 있었고 아래로 몸을 숨긴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원의 대화가 그대로 송출되었다. 이때 총성이 더 울렸고 이에 합창단원인 성동여자시록고등학교 2학년 장봉하 양이 맞아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유경수 요사를 독립운동가 박해근의 아내 탁금선이 올라가 부축하자 김정렴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들었다. 라디오 방송은 모두 중계를 멈추고 음악을 틀었다. 유경수 여사가 허송되고 3분쯤 뒤 연설대 뒤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박정희 대통령은 연단 위에 보리차 한 잔을 따라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통일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진정한 광복 조국 통일의 그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남은 경축사를 마저 이어나갔다. 유경수 여사는 사건 발생 9분 만에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오전 11시 경부터 신경외과 과장 신보성 교수의 집도로 오후 4시 20분까지 뇌의 수술을 받았다. 근처 병원과 적십자 혈액원에 모든 AB형 혈액을 쏟아붓는 대수술이었는데 400ml 혈액 148병을 집어넣었다. 용량은 59,200cc 이 정도면 몸속의 모든 혈액을 거의 10번은 갈아치울 만큼 많은 양이다. 하지만 총탄이 뇌의 정맥을 꿰뚫었기 때문에 소생할 가망은 없었다. 집도인은 사건 다음 날 꼭 살렸어야 했는데 오밀히만 비껴가서도 라며 침통해 했다고 한다. 수술이 끝난 뒤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와 회복실에서 약 2,30분가량 아내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유우경 수요사는 이날 오후 7시경에 숨졌다. 경호실 입장에선 영부인의 머리에 총이 맞아서 영부인을 잃게 만든 역대 최악의 경호 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배우고 넘어간다. 경호원 입장에서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날이며 배울 것도 많은 사건이기도 했다. 우선 가장 큰 실책으로는 비표가 없는 사람을 통과시킨 것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당시 문세광은 비표가 없었는데 고급 외제차를 타고 일본어를 쓰면서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일본인인 척하자 몸수색 없이 출입을 호가해 버렸던 것이다. 이로부터 교훈을 얻은 청와대 경호실은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출입증을 검사하고 몸수색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중 텅 하는 금속성 소리가 울렸을 때 오케스트라석에 앉아 있었던 단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렸지만 텅석 단상위의 경호원들과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이것부터가 경호원들의 어이없는 커다란 실책이다. 적의 총성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일단 총성과 유사한 혹은 무언가 확인되지 않은 소리가 들린 시점에서 경호원들은 즉시 박정희 대통령을 감싸거나 연단에서 내려오게 하고 주변을 경계했어야 한다. 만약 그랬다가 총성이 아니라 다른 소리를 오해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경호원들의 책임은 전혀 없다. 그때 문세광은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 쪽을 달리면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객석에 배치된 경찰들과 경호원들은 그가 권총을 들고 유유히 통로를 뛰어다니는 걸 봤는데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후에 그를 경호원으로 착각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니 민간인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경호원이 할 착각은 아니다. 결국 한 발이 아니라 대여섯 발 넘게 발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연단에 맞아서 그렇지 조금만 위로 날아갔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 김재규가 아니라 문세광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이때 가장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한 사람은 당시 단상 위에 앉아있었던 박정규 경호실장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단상 맨 위 사진에서 총을 정조준하고 객석 쪽을 겨냥하는 사람을 박정규 경호실장으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박정규 경호실장이 아니라 박상범 당시 경호원이다. 박정규 경호실장은 이때 총을 바닥에 떨어뜨린 상태였고 두 번째 사진에서 박상범 경호원 바로 옆에 행사기로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정규 경호실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우측 하단을 자세히 보면 박정규 경호실장이 떨어뜨린 권총도 보인다. 문세광이 제1탄을 쏘아 폭소리가 난 지 5초 정도 지난 후 그는 일어서더니 권총을 들고 단상 앞으로 뛰어나왔고 그는 범인을 향해서 쏘려고 단상 앞으로 뛰어나오다가 관중석이 조명으로 너무 환해 눈이 부셨다. 순간적으로 표적을 잃은 것이었다. 이 행동에 대해 1998년 청와대 경호실이 펴낸 사례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경호실장이라면 범인에 대한 응사가 주가 아니라 피경호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연대로 나와 피경호인의 머리를 숙이게 조치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엎드려 방탄 연설대 위에 몸을 숨긴 시기는 2탄이 연설대에 맞은 후이거나 3탄이 불발된 이후이기 때문에 범인이 제2탄을 정확히 사격했거나 3탄이 불발되지 않았더라면 저격이 성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1998년 경호실의 사례연구소는 유경수 여사 비격은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범인이 대통령을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저격하기 위하여 통로를 달리면서 총을 쏘는 상황인데도 통로 좌우측에 앉아있던 경찰 근무자들은 아무런 경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저 앉아만 있었다. 총을 쏘는 범인을 밀어넘어뜨리거나 정교준을 할 수 없도록 범인의 몸을 건드리기만 했어도 유교사는 머리에 총을 맞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 설명한 대로 경호원이 범인과 대적 자세를 취한 게 잘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문제는 경호원의 최우선 임무는 유인의 경호이지 위험인물의 제압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대로라면 모든 경호원은 맞대응으로 총격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연설대로 나와 박정희 대통령부터 보호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범인을 쏘려고 단상 앞으로 뛰쳐나왔고 정작 그마저도 실패했다. 만약 범인이 2인 이상이었다면 이 과정에서 매우 커다란 경호 공백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다른 경호원들의 대응 또한 최악이었다. 경호원들은 총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있다가 범인이 제압된 후에야 뒤늦게 박정희 대통령을 호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동연 경호원은 첫 번째 총성이 들리자 바로 커튼을 제끼고 단상으로 달려오는 범인을 향해 조준사격을 했으며 이 총알이 범인의 다리를 스쳤다고 주장했지만 그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범인이 체포된 후에도 경호원들의 막장 행위는 계속했는데 대통령에게 나머지 연설을 그대로 하게 놔두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자신을 향한 총탄이 빗나가 신변이 몹시 위험한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다른 측면에서는 담대한 대통령처럼 보일진 몰라도 경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다. 암살자가 제압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사장 안에 제2, 제3의 범인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했다. 예를 들어 사라예보 사건의 경우 5명이나 암살에 투입되었다. 그 중 처음 암살은 황태자의 차에 폭탄을 던졌다가 실패했고 흔히 알려진 권총을 쏜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원래는 황태자의 행선이 변경되어 암살을 포기했다가 우연히 황태자 일행과 만나면서 암살에 성공했다.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도 예비로 거사를 계획한 별도의 인물들이 있었다. 주요 인물을 암살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암살하는 쪽에서도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엔 그나마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었기에 더 큰 나라의 불행이 멈출 수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일 뿐이다. 물론 연설을 계속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당시 권위주의적인 청와대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연설을 마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경호 측에서 강하게 제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즉,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연설을 이어나간 것은 경호 측의 미스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에 한술도 떠 아예 그 다음 예정되어 있던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도 가려했으나 만류 끝에 가까스로 결심을 꺾고 참석을 포기했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문세광에 대해 알아보자. 문세광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1한국인 2세로 사건 당시 만 22세였다. 오사카의 구아주 소학교 히가시스미오시 중학교를 거쳐 세이키 상옥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아버지의 만류에도 2학년 때 중퇴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걸쳐 학급위원이었고 과외활동, 정치활동, 학교 분쟁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학년에는 생도회 부회장에 당선된 일도 있다. 학원 분규나 정치활동에는 큰 흥미를 보였다고 한다. 동맹휴학 등 저항운동을 주도했고 다른 학교의 대모에도 큰 흥미를 보였다. 학교 중퇴 후 활동을 시작한 것은 조청년이 아닌 민단 산하의 청년 조직인 한청이라는 단체였다. 오사카신에 민단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968년에 이구모구 지부에 가입했다. 이때부터 한청 일을 도왔으나 두드러진 일은 없었다. 또한 초기엔 말이 적었고 순수한 일면도 있었으나 흥분을 잘하고 성격이 격정적이었다고 한다. 사물을 두루 생각해서 처리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열중하는 편이었다고 한다. 문세광의 성격은 활동이 지나면서 활발해지고 말섬시도 많이 늘었다고 한다. 한청은 민단 내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반 독재 민주화를 외치던 반 박정희의 세력이었다. 반 박정희를 표방하는 한청이 본래 박정희를 지지하던 민단의 산하단체였음이 아이러니하다. 1973년 8월 8일 일본에 망명 중이던 대한민국의 정치인 김대중이 1973년 8월 8일 오후 1시경 일본 도쿄도의 그랜드팰리스 호텔 2214실에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 당시 일본 정부는 어떻게 같은 나라 대통령 후보자를 일본 내에서 납치할 수 있느냐며 매우 거세게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하라며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어리고 혈기왕성하며 타혈질인 문세광은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박정희 정권에 대해 오사카 한국총령사관에 인질극을 벌이고 폭발 테러를 벌이자고 한청중앙본부 부의장인 김군부에게 편지를 보냈다. 허나 문세광이 보내는 주소를 착각하여 한청본부로 보내려던 이 편지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던 제1번 대한민국 민단에 보내졌고 민단은 깜짝 놀라 추일 한국대사관에 이 편지를 보냈다. 문세광이 보낸 편지는 최종적으로 중앙정보부가 입수하였고 이때부터 중정은 문세광을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문세광이 총을 가지게 된 루트에도 문제가 많은데 문세광의 총은 1974년 7월 18일 새벽 4시경 오사카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두 자리의 미제 38구경 권총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파출소 도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나 지문이 문세광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소지하지 않은 두 번째 총의 경우도 문제가 많았다. 문세광은 총을 오사카 호수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이 총은 이후에 문세광의 집 다다미 밑에서 발견되었다. 문제는 이미 다다미 밑을 수색한 1차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총이 2차 조사 때 발견된 것이다. 결국 문세광이 총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탈취해 받은 총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정부가 일본에게 정치적 수세에 몰린 한일 관계를 역전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7.4 남북 공동성명 직후인 1972년 9월 3일 오사카 서재 페스티벌 홀에서 민당과 조총연이 회동하여 단합대회를 열었다. 이때 문세광은 한청 대표로서 김호룡은 조총연 대표로서 각각 참여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김호룡은 이 대회 이틀 후 아침 8시경 오사카에 있는 문세광을 찾아와서 조총연 이쿠노구 지부 정치부장이라고 자신이 소개한 뒤 단합대회에서 문세광이 보여주었던 활약상을 극구 칭송했다. 그는 같은 핏줄을 받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간격이 없어야 되겠고 마침 우리 집도 이 근처에 있으니 정치 이념을 초월해서 자주 만나자고 했다. 그 후 김호룡은 매월 평균 2회 정도 문세광의 집을 드나들었다. 명절에는 조총연 대표 한덕수가 보내온 물품이라며 과실주, 인삼주 등을 선물해 문세광의 환심을 샀다. 그는 또 남북정세, 한일관계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서 주로 남한과 일본을 비난하였고 북한 및 조총연에서 발간한 팸플릿과 교육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 이후부터는 그 전까지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하던 것과는 달리 남한에 대한 비난의 중점을 두어 선전했으며 문세광도 이에 완전히 동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2단계에 이르러 1973년 9월부터 남한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박정희를 암살해 이를 인민봉기의 기폭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런 영웅적 과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선동했는데 문세광은 이에 고무되어 박정희 저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5년에 한국언론 최초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김호령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자신은 문세광과는 그저 인사를 나눌 정도의 사이에 불과했으며 조총명과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974년 5월 중순에 김호령이 문세광의 집에 찾아와 혁명과는 무기를 스스로 조달하여 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김호령 본인은 2005년 인터뷰에서 이 말을 듣고 어이없어하며 웃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알고 있을 것이다. 1974년 5월 그는 북한의 대일공작선이며 제1교포 북송선이기도 한 망경봉호에서 박정희를 저격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문세광은 전역공작원 훈련을 받지 않고 조총명과도 관계가 미약한 제1교포 운동권에 불과했다. 장거리에서 표적을 맞출 수 있는 권총 사격을 포함한 특수공작훈련은커녕 가벼운 고문에도 쉽게 술술 불 정도로 나약한 젊은 청년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사건들이 늘 그렇듯 범인이 문세광이 아니라는 주장 등 여러가지 의혹과 음모론이 존재한다. 그 중 한가지 여담으로 여행사 직원의 회고에 따르면 8일 문세광이 야간 관광을 하고 싶다고 부탁하였고 확인 후 오후 5시쯤 직원이 방에 전화를 걸었는데 한국인 남자가 잠깐이란 말하고 문세광에게 바꿔주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행사 직원이 부탁한 야간 관광이 없다고 말하자 알겠다며 끊었다고 증언했다. 다른 여직원도 같은 증언을 하였는데 13일 오후 5시 30분쯤 문세광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 전화를 걸었는데 여보세요라는 한국말로 대답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거기 1030호실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죠? 라면서 문세광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직원이 일본어로 대한여행사 쪽에 시내 야간 관광편이 있으니 6시까지 내려오면 된다고 했더니 오늘은 바빠서 안 된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한국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맑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30대의 남성 같았다고 한다. 최소한 두 번 이상 한국 남자와 있었으며 또한 8월 2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두 여행사 직원과 면대해 사실을 항구하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또 당시 사건 수사본부 요원으로 현장 검증을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감식계장이었던 이건우은 1989년 8월에 유경수 여사를 죽인 게 문세광이 아니라는 내용의 주장과 함께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범인은 제1교포 출신의 문세광으로 일본식 이름은 난조세이코였고 요시 유키오라는 이름의 여권으로 입국하였다. 그 이름은 그와 불륜 상대였던 여자의 남편 이름이었다. 총 반입이 지금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엑스레이 검색돼 있는 공항이 거의 없었다. 가방을 열어 직접 육안으로만 확인하던 시기라 트랜지스터 라디오 뒤를 분해하여 내부 부품을 모두 없애고 그 안에 놓어 갖고 들어왔다. 당시 라디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았어도 그런 엄청난 비극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제는 이미 문세광은 김대중 납치 사건 때 반 박정희 운동을 벌인 전적이 있어서 중앙정보부의 요시찰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문세광이 가짜 여권으로 한국에 건너왔는데 오사카 총영사관은 문세광에게 비자를 내주었고 이는 모두 중앙정보부의 보고가 올라갔었다. 문세광은 사건 당일 조선호텔에서 서울위바 1091 번호판에 포드 20을 타고 나타났는데 특별한 기빈도 아닌 문세광에게 이런 고급 외제차를 제공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하지만 후일 이 고급 외제차는 호텔 측에서 불러준 호텔 택시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자동차는 승차 입장 카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극장 정문을 그냥 통과했다. 또 식장에 출입하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에게 경호관이 가슴에 달아주는 비표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 문세광은 남쪽 정문을 통과해서 입장하였는데 남쪽 정문을 경비하던 인력은 대통령 경호실 1인 경찰관 4인 행사 안내 요원 3인으로 총 8명이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었음에도 문세광이 어떻게 권총을 소지한 채 안으로 들어갔냐는 것도 의문이다. 이날 식장에는 치안국을 비롯해 서울시내 중부 성부 성동 용산경찰서에서 자출된 경찰 250명을 비롯해 국립극장 내외에 총 548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었고 경호원 중앙정보부 요원까지 더하면 600여명이 경비하고 있었지만 경호실에서 나온 경호관들 외에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8.15 기념행사장의 입장은 오전 9시 50분에 완료되었는데 문세광은 행사 직전에 이미 착석했었으나 문세광이 비표를 달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경호실 직원이 문세광을 로비로 내보냈다. 문세광은 23분 후인 10시 13분 다시 입장했다. 이때 경호관이 검문하자 문세광은 자신을 일본 대사관 직원이라 했고 그대로 통과한 후 중부서 정복과장 최정환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때문에 아무리 일본 대사관 직원이라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한 직장에 그렇게 쉽게 그것도 입장이 다 끝난 상황에서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문세광을 밖으로 내보냈던 경호실 직원은 문세광이 여전히 비표도 없이 또 다시 입장에서 착석한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세광의 뒤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문세광이 앉은 자리가 공속으로 남아있던 맨 뒷자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경호원을 제외한 서있는 모든 경호원은 빠져나오라는 무전이 계속 와서 뒤로 철수했다 한다. 1963년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총이 몇 발 발사되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 사용원도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문세광은 총 5발을 쌓으며 1발은 5발로 자신의 대퇴부 2발은 연설대 좌측 3발은 불발 4발은 유경수요사의 우측 부부의 명중 5발은 국기에 맞췄다고 나와 있다. 반면 이건우는 문세광이 총 4발을 쐈다고 주장했다. 1발은 5발 2발은 연단 3발은 태극기 4발은 천장에 맞췄다고 하지만 이 5번째 총탄이 문세광이 말한 3번째 불발탄이면 맞아떨어진다. 불발탄임으로 총성이 나지 않은 것. 하지만 이 시기 많은 이들은 총성이 총 7번 울렸다는 증언을 했다. 1탄은 총을 꺼내다가 오발하여 문세광의 대퇴부의 명중 2탄은 연단 3탄은 불발 4탄은 영부인의 오른쪽 머리 5탄은 태극기 그리고 6탄은 합창단원으로 참석했던 장봉하 양이 맞았고 7탄은 천장에 맞았고 추가로 의문의 8탄이 있었다고 여기서 3탄이 불발이라 총성이 들리지 않았기에 총 8개의 탄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다만 여기서 6탄은 박종규 경호실장이 발사한 5발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박종규의 총은 총을 쏘기도 전에 놓쳤고 경호원이 문세광에게 연단 좌측에서 지향 사격을 한 것이 문세광을 빗나가면서 장봉하 양에게 맞았다는 이야기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영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때 자신이 실수했다는 당시 경호원 최모의 인터뷰까지 방영되었다. 사실 의무는 천장을 도대체 누가 쐈느냐이다. 공식적으로는 경호원이 장례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대 전면에서 총을 쏜 사람은 박종규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고 음향 분석에서도 문세광이 제압된 이후에 발사된 총성은 장봉하를 사망케 한 그 총성 이외에는 없었다. 이건우는 이 총탄이 문세광이 제압되는 과정에서 발포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러면 영부인을 사망케 한 총알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경호실은 이후 천장을 모조리 뒤졌지만 불발탄을 포함해서 여섯 개의 탄자 밖에 찾아내지 못해서 두 개의 탄자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문세광이 총을 가지게 된 경위도 문제가 많다. 문세광의 총은 일본 경찰서에서 도난당한 두 자루의 SNW M36 권총과 미네베아 뉴 남부 N60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파출소 도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나 지문이 문세광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소지하지 않은 뉴 남부의 행방도 문제가 된다. 문세광은 오사카의 한 호수에 버렸다고 진술했는데 이 총은 일본 정부가 호수를 박박 긁었는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소리 분석이나 각도 분석 등으로 고의적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경호원이 쏜 총 아래 유경수 여사가 사망했다는 주장을 내세워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세광의 뒤에 있던 경호원이 문세광을 제압하기 위해서 총을 쏘았는데 문세광은 이미 제압되면서 쓰러졌고 뒤에서 쏜 총알이 빗나가서 영부인이 총탄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술 더 떠서 박정희 대통령이 평소 육영수 여사와 불화가 있어서 이를 기회로 죽게 했다는 음모론까지 나왔다. 즉 경호원이 우발적으로 육영수를 맞췄다거나 심지어 문세광이 박정희의 사주로 적용미술을 일으키는 척하며 처음부터 유경수를 노린거고 이후 입마금으로 급하게 사형당했다는 것. 하지만 상식적으로 박정희 정도의 권력을 가진 국가 지도자가 정말로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서 아내를 제거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자기 눈앞에서 위험하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실탄이 발사되는 자작극까지 버리지 않더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간단하게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거나 혼자 있을 때 사고사로 위장해 처리하기만 해도 그만이다. 북한의 영화 민족과 운명에서도 아예 박정희가 정치적인 볼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자작극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꾸며냈다. 제 손으로 아내를 죽여서 전 국민을 북한이 일으킨 테러리즘의 공포에 놓이게 했다는 것. 해당 영화에서는 유경수가 총에 맞아 절명하자 박정희는 안전하게 식장을 걸어 나가다가 뒤를 슬쩍 돌아보고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의 선전물이 의뢰 그렇듯 모두 거짓에 가까우니 그냥 웃어넘기자. 사적이지만 북한은 36년 후 이것과 완벽히 동일한 스토리를 자신들이 일으킨 범죄를 덮기 위해 써먹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차량 문제의 경우 이미 이유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당시 문세광이 타고 온 차량은 호텔 택시로 호텔에 소속되어서 호텔 손님들을 목적지로 데려다주는 차량이었다. 문세광은 당시 조선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국립국장에 가기 위해 차량 대절을 요구했으나 조선호텔에는 이 호텔 택시가 없었다. 그래서 호텔 측은 마침 조선호텔에 온 다른 호텔 택시를 타고 가게 한 것이다. 당시 호텔 택시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택시 캣과 같은 표식이 없고 고급 호텔에 손님을 모시는 특성상 고가의 고급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문세광의 연기가 합쳐져서 마치 문세광을 고급 차량을 타고 온 기빈으로 오해하게 된 것. 우연의 일치로 당시 문세광이 타고 온 호텔 택시는 이후 영화 택시운전사로 유명해진 김사복의 택시였다. 다만 김사복이 동승하지는 않았으며 당시 조수 역할을 담당하던 황수동 기사가 운전했다고 한다. 일부 구구는 이를 근거로 김사복이 문세광과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물론 애초에 5.18과 북한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만큼 그냥 헛소리라고 보면 된다. 당시 김사복 씨가 실제로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게 사실이더라도 앞서 언급한 택시 탑승에 대한 단순 창고인 조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문세광은 즉시 체포되어 중앙정보부 조사실로 압성되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중간 브리핑에 따르면 문세광은 체포된 지 불과 5시간 만에 수사관의 강한 압박에 굴복해 자신이 암살범이며 본명은 문세광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김명수 정치근 검사로 나온다. 당시 김기춘이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의 법무비서관이자 검사로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문세광을 신문했다고 주장했다. 하여튼 그 결과 문세광에게는 내란 목적살인 국가보안법 위반 방공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총포하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건 발생 4개월 뒤 대법원 확정 판결 3일 만에 속전속결로 1974년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 서울구치소의 사형집행장에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 문세광은 수사 초기에는 바깥은 아무 일도 없느냐며 민중봉기 즉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반박종일을 외치며 들고 일어나주길 은근히 기대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다. 그때까지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해냈고 곧 대한민국의 영웅적인 혁명 투사로 부각될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또한 수감생활을 하며 교도관과 웃으며 이야기도 하고 재판장에서는 웃는 등 사형을 선고받아도 모범수로 살면 7, 8년 뒤 출소가 가능하다고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재판장에서 나는 유경수 여사를 겨냥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문세광 본인은 자신에게 사형이 진짜 집행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문세광은 사형 집행장에 도착하자 그때서야 모든 것이 속았음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푸른 푸른 누비 수위에 4,428 수위 번호를 달고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검은 고무신을 신은 문세광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낌새를 알아차린 듯했다. 그러나 애써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을 감췄다. 집행관인 박 구치소장이 일어나 문세광을 일으켜 세운 후 인정신문을 시작했다. 구치소장이 물었다. 이름은 문세광 한국어로 대답했다. 생년월일은 1951년 12월 26일 1951년 12월 26일 일본어로 대답했다. 원적은 군남 진양군 대평몽 산제리 지르베크 지르시부 한국어로 대답했다. 최후로 할 말은 없는가?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 구치소장의 대답에 문세광은 약 10초 동안 침묵을 지키다. 알겠다면서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사형 집행 전 다음과 같이 유언하였다. 진술은 일본어로 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참으로 박 대통령과 유교사에 대해서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1동 무엇 하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대통령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대통령에게 총을 겨냥해서 잘못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그들에게 속았습니다. 내가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 됐습니다. 내가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 됐습니다. 참으로 대통령에게 미안합니다. 유교사와 죽은 사람 곁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구치소 측은 집행장 안에 담배와 커피 그리고 보리차를 준비했으나 문세광은 담배와 커피를 요구하지 않고 두 차례 보리차를 청해 마셨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나의 처에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젊은 나이임으로 재혼하여 제2의 인생을 걸어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장남은 두 살이므로 형님 부부가 맞도록 전해 주십시오. 어머니께는 자식의 불의와 기대에 어긋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형제들에게는 참으로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사실 바보였습니다. 처에게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과 국민에게 미안합니다. 나는 속았습니다. 미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커왔다면 그들에게 속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바보였습니다. 사형을 당하여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처에게는 될 수 있으면 유교사 묘소를 참배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김치연 목사가 성경 낭독을 한 후 7시 31분 문세광의 목에 올가미가 씌워지고 7시 56분 의무관이 문세광의 사망을 확인했다. 이후 문세광 가족이 시체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나는 살고 싶다. 암살 목적으로 고국의 땅을 밟았을 때 조국의 하늘이 이처럼 푸른 것을 처음 알았다는 내용이 옥중수기를 8.15 저격범 문세광이 작성 13일 서울 구치소에 냈다. 구치소용 접견 내용 기재용지 32장으로 된 이 옥중수기는 지난 5일자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문세광은 첫 머리에서 태어난 몸으로 마지막 수기마저 우리 글로 쓸 수 없음을 한탄한다고 토로. 문세광이라는 세 글자만 한글로 쓰여졌을 뿐 전문이 일본어로 돼 있다. 이 수기에서 문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상세히 기록 국민학교 때 일본인 학우들로부터 얻어맞고 또 때려주던 일. 중학교 때 담임선생이 조센징이라 하여 차별하는 일본인 그부들을 나무라던 일. 고교 때 교사가 말끝마다 조센징 조센징하며 멸시에 가슴 아파했던 일들을 회상했다. 문은 이러한 성장 환경 때문에 민족적인 소외감을 절실히 느꼈고 공산주의가 아니면 이 소외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으며 김태중 씨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그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빠져들게 된 과정 등을 낱낱이 적었다. 문은 천재의 심정을 적으면서 저토록 푸른 하늘 아래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내 자신이 더할 수 없이 한스럽다고 적고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살아서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하고 싶다는 등 삶에 대한 지극한 애착을 숙이 이곳저곳에서 자주 되내고 있다. 문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군에 들어가 조국의 젊은이들과 삶을 나누고 싶다고 적었다. 사건의 여파로 경호 책임자인 박종규 경호실장과 국립극장 행사관리 책임자인 양택식 서울특별시장이 경질되었다. 후임으로는 각각 차지철, 구자춘이 임명되었다. 양택식 시장은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에 열성을 기울였지만 경질된 탓에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식은 침울한 분위기에서 열렸으며 이로 인해 서울 지하철의 건설계획 대부분이 뒤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역사의 아이러니지만 경호 실패의 후임으로 경호실장이 된 차지철은 경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군경 예하의 대통령 경호실 지원부대들을 창설하고 중앙정보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월권을 행사해 어구로를 끌었고 정작 그러면서 10월 26일 당일에는 권총도 휴대하지 않았으며 총 한방을 맞고 정작 대통령을 두고 자신은 화장실에 도망가는 도저히 경호원으로 볼 수 없는 주태를 벌였다. 그리고 그해 9월 홍성철 내무부 장관, 이봉성 법무부 장관 등의 강요들이 경질되고 대신 김재규 건설부 장관 등이 새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치안국도 이 사건을 계기로 1974년 12월 24일 치안본부로 승격된다. 한편 문세광이 제1 한국인 출신 암살범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시기 한일 관계도 대단히 악화되었다. 사건 다음 날인 16일 노신영 당시 외무차관은 주한 1번 대사를 소환해 문세광에게 일본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한 데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김호령, 당시 조청년 오사카지부 정치부장 등 일본 내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일본의 수사가 정부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 내에서는 내정 간섭을 받고 있다는 반한 여론이 고조되었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반일 여론이 거세어져 주한 1번 대사관 주변에서 매일같이 시위대의 항의 집회가 벌어졌는데 자칫하면 풍분한 이들에게 점거당할 수 있어 김정필 당시 국무총리는 대모대에 대사관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한국정부는 을미사변을 파헤쳐 공론화할 것을 지시하며 일본과의 당격까지 고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 저격 배후 수사한일 천메 대립 이러한 사태는 타나카 가프웨이 총리가 1965년 한일 수교 당시 외무장관을 맡았던 시인하 에츠사부로를 특사로 파견해 일본의 책임 인정과 한국수사기관과 협조한다는 내용의 진피를 전달해 일단 낙되었다. 시인하 부총재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대면했을 때 일본이 처음 보였던 무성의함에 노골적으로 불평하면서 질타했다. 근본의 일본 측 태도는 한국을 너무 무시한 것이다. 일본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미국 청년이 미국 정부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의도하에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일본 관원이 사용하던 무기로서 미국의 포드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여행이 대통령은 난을 면하고 포드 대통령 부인이 살해되었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는 미국에 대해 법적, 도의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은 공산당 간부를 교육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고 전복하기 위한 간첩 양성서이다. 왜 조청년을 그렇게도 기호하고 두둔하는가? 사실 일본이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불과 1년 전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국에 망명 중이던 외국인 인사를 외국 정부 요원들이 멋대로 납치하면서 치안당국의 수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고 발뺌한 사건이라 일본 입장에선 주권 침해라며 굉장히 불쾌했었던 사건이다. 그 때문인지 이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당시 많은 일본 언론들은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논평을 하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때 일본과의 당교도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미국도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 두 나라 사이를 중재해야 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온다고 보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당시 조일환 같은 조폭들이 서울특별시로 상경하여 손가락을 끊는 단지 시위를 벌이며 또다시 국모를 죽인 일본에게 원수를 갚자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이득을 봤다. 그때까지 대외적으로 인권 문제와 특히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일본에 숙이고 들어가야 했던 상황이었다. 김대중은 일본 정치인들의 초청을 받아 도쿄에 머물고 있었고 그걸 1973년 8월 8일 한국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도쿄 그랜드 팰리스 호텔 객실 중 맨 위인 22층에서 무단으로 손님을 납치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반발은 엄청났다. 그런데 문세광이 일본 여권으로 입국하였으며 암살에 사용된 총이 어쨌거나 일본 경찰이 도난당한 총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책임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일본 정부로부터 몰리던 상황에서 반전이 되어 되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책임을 강하게 묻게 됐다. 미국 역시 인권 문제 언급에 대한 수위를 낮추었으며 학생운동까지 약화되어 한일 간 서로 강력하게 요구하던 정치적 입장이 흐지부지 되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건 일주일 이후 긴급조치 이뤄와 사우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을 안정화시켰지만 얼마 뒤 조청명계 제1교포 고향 방문단 입국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일관계도 관리에 들어갔다. 이런 점들이 자작설과 음모론이 탄생하였던 배경이다. 1974년 8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정상진무에 들어갔다. 이날 김종필 국무총리는 오전 오후 두 차례 대통령을 면담해 영부인 서거 후에 국정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자리에서 김 총리는 후임 경호실장으로 당시 국세청장을 맡고 있던 오정근을 추천하였고 박 대통령도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는 5.16 당시 출동한 해병여단의 병력을 이끈 대대장을 맡았으며 가장 먼저 한강 다리를 넘은 해병대 병력의 지휘관이었다. 이날에 당시 사회이자 칠레 대사를 맡던 한병기는 경호실장으로 당시 차지철 공화당 의원을 추천했다. 이날 오후 4시 33분부터 5시 20분 사이 차지철 의원을 부르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경호실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통보했다. 8월 21일 오후 2, 3시 사이 박정규 실장이 대통령에게 사임인사를 하고 신임 차지철 실장이 취임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임무 교대가 되었다. 전인권의 박정기 평전에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겉으로는 그놈하고 딱딱해 보이는 박정기는 내적으로는 아내에게 매심 굉장히 의지해서 자신을 죽이려던 문세광의 테러로 부인이 사망한 충격 탓에 마음이 극도로 약해져 이는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하여 주변에 원성을 사던 차지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에게 흔들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가설은 유신 말기 박정기 대통령의 행보를 설명하려는 것이며 실제로 박정기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내놓고 글을 쓴 조갑재는 이인자가 지나치게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복들 간에 상호 견제를 하는 방법으로 정권을 지탱하던 박정기의 통치력이 약화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며 김일성이 간접적으로 살해하였다는 결론을 내려 이 주장에 동의했다.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후 모교인 배화여자 중학교 배화여자 고등학교 교정에는 유교사를 기르기 위한 유경수 여사 기념관이 세워졌다. 이를 계기로 배화여자 실업전문학교가 설립되었고 이 학교는 배화여자대학교로 개편되었다. 이후 기념관은 배화여대의 대학 본부로 쓰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유학 중이던 유경수 여사의 장녀 박근혜가 귀국해서 12.6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영부인 역할을 대신했다. 이때부터 박근혜는 어머니처럼 올림머리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박정희의 암살 사건인 12.6 사건과 달리 간혹 사람들의 입담에서 간간히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초중고 대학교 한국사 교육 과정에서 그리 비중있게 교육하지 않고 있다. 12.1 사태나 실미도 사건 판문점 돕기만행 사건과 같이 박정희 시절에 있었던 사건의 일부로만 가끔씩 거론하고 있다. 당시 성동여자 실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고생인 장봉하 양은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 장소에 있던 중 경호원이 발사한 오발탄에 맞아 숨졌는데 2005년 인터뷰에서 유족들은 성금을 일부 받았을 뿐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배상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차인태 전 mbc 아나운서가 모 방송에 나와서 당시에 이를 말했다. 당시 그날이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는 날이어서 개통식 중개 때문에 청량리역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되도록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들이 안 나타나는데 30분쯤 지나자 갑자기 경호원들이 총을 들고 가로막아서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갑자기 오늘 개통식이 없다고 통보하자 뭔가 이상의 공중전화로 mbc에 연락했는데 빨리 들어오라는 통보해 mbc에 갔더니 그때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8월 19일 유경수 여사 안장식 중개 진행을 하고 끝난 뒤 하루 이틀이 지났을 때 아나운서실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차인태에게 박정희입니다. 잘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한 뒤 전화가 끊어지고 한참 있다가 내려놓았다고 했다. 당시 장례 치르고 얼마 안 된 분위기라 난처해서 말 한 마디도 못했다고 한다. 당시 mbc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방송사들은 일제히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는 타이틀 카드와 뉴스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방송하였다. 유경수 여사가 비살당하던 날 유경수 여사는 노란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날 하늘의 색깔이 이상하게 노란 빛을 띄었다는 목격담이 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 상당수가 하시는 이야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생들인 박근영 박지만과 함께 해마다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추도식에 참석했으나 18대 대통령 취임한 후에는 불참했다. 같은 날 열리는 광복절 기념 행사가 더 중요도가 큰데다 대통령 신분으로서 추도식에 참석하면 자칫 정치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징역 사리를 했기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 서로 이날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정치와 이념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가슴속에 진정한 국모로서의 유교사의 모습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